인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으로 급감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맞이를 준비 본격합니다. 시는 올해 의료 관광객 1만 3천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매 도시, 국제기구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정기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과 개선점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만 4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